우선 ICT 청년 창업 허브가 이러한 허브들이 곳곳에서 생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빨리 자리를 잡고 많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청년 창업을 위한 컨설팅이나 또 인재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오지만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베스피 글로벌도 여기에 함께 들어와서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모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창업 허브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부산 전역에 지금 창업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서 일도 하고 죽어도 가능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부산에 사는 게 정말 즐겁고 부산에 사는 게 의미가 있고 부산에 사는 게 행복해서 다시 태어나도 내가 부산에서 살고 싶다 이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우리의 꿈이죠 구석 hina움리 notable 구석을 흰통 evening 구석 by 국 Timothy 마이기씨 손님께 준비한 경 Jewish 여러분 arraignment 구석ins 감사합니다.